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몬이 곧 왕복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부족하ают Anime 이리와 쟤є쟈원 너를 들으신다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10개월두 그 차가 남겼다고 Podcast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10개월두기 위치시장 10개월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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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월드 스타베이도 스타베이도 아시간들이 만드는거죠 스타베이도 다닐까진 스타베이도 도착하여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도움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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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목표 2,000명, 3,000명, 4,000명, 3,000명. 전시장 dichダリア 아리에 대한 완벽 assez 끝 Ok. 전시장 스킬에 부착을 했습니다. 전시장 스킬에 극을 입력하였어요 항공격력이 잘 받아줍니다. 전시장 스킬에 이른받은 때까지 Mutta. 적극도 잘 씻었습니다. 도움이 그 다음날 도움이 아니다.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의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관계는 burnус이라 경력 받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 Sandra 월세가 특허했습니다. 역시Please! 그냥 이 기지에 응원하도록 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씀 그리고 사령관의 목표는 믿습니다. 에덴이 넘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잘했어. 목표를 제거했다. 죽음이 벌어졌지만, 다른 약간의 수량입니다. 목표를ỡ드릴 때, 사령관님을MP 더 망고 잊는게 akhirnya, 사령관님을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잠시만 민정기 전투 중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전적 지원들을 죽일 것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집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있어. 적당한 공격받고 있어있어. 힐팍으로 공격받고 있어있어. 공격받고 있어있어. 이제 10년간 일단은 다행인 것 같다! 제발 한참이 두 번째 카드가 나게 된 것이네요... 조금 더 되는 것이네요. 히힛 히힛 UP! 저속의 흔들림이 히힛 동맹이 절투자 목표 1, 2층, 2층, 1층, 2층, 3층, 2층. 2번째 터뜨렸습니다. 목표 1,000명.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